이제 공병호TV에서는 지금까지 2017년 대선 부정선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다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입증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이런 거 다. 자, 2018년 이제 서울구청장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종로구하고 여러분들 또 한 군데를 소개를 했습니다. 도봉구.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대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강남구하고 송파구처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데서도 여러분 누가 다 차지했느냐. 여러분 모두 다 누가 차지했습니까. 민주당이 다 차지했습니다. 서초구 제외하고. 24대 1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차지한 곳에 대부분 전남, 전북 출신들을 다 심은 겁니다. 이게 2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서울 25개 구청당 명당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그냥 호남특별시다, 전라도특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 구청장뿐만 아니고 서울시의회도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한 겁니다. 100석 가운데 지역구 서울시의회 97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어제 여름 결과는 이렇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서울구청장의 사전특별 조작 현황은 종로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전특별 총수의 18%를 조작했고 표수는 5254표고 종로구의 사전특별 참가자 수는 29192표입니다. 어제 소개했던 것은 도봉구청장은 사전특별 총수의 16%를 조작을 했습니다. 표수는 8790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봉구청에 여러분들 도봉구에 사전특별 참가한 사람 숫자는 54941명입니다. 오늘은 추가적인 곳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서울시 중구청장 구도심지죠. 구도심지는 인천 출신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전남 전북 출신이 아니고 인천 출신이 여러분 서울시 중구청장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1967년생입니다. 서울시 중구는 여러분들 동수가 19개고 투표 소수가 63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시다시피 이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투표수에 일정한 조작률을 다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63개 투표소에 투표소마다 방문한 사전투표자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63개에서 모두 다 조금씩 다 훔칩니다. 그래서 63개에서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날 확률이 민주당 후보가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63개 곱한 겁니다. 2분의 1의 63성입니다. 수억분의 1 수십억분의 1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도봉구의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일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내 사전투표가 63개고 관내 사전투표를 한 개의 투표소로 간주하면 64개가 됩니다. 그럼 2분의 1의 64성의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관외 관내 투표소마다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2018년에 다 이룬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했으니까 동일한 조작률을 모든 투표소에 다 적용한 겁니다. 63개 투표소 더하기 관외 사전투표 그러니까 64개에 다 똑같은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한 겁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다는 것은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2018년 지방선거를 다 도독질한 겁니다. 절도한 겁니다. 이런 일이 그냥 여러분들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2018년에만 한 게 아니고 2020년에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3구 대선을 훔치려고 시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톨특별시 중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든 득표일에다가 당일투표 득표율을 빼보니까 8%, 17%의 모든 동에서 배치가 됩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름들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많은 것을 그냥 뺏어버렸으니까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입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뭡니까? 이건 부정선거의 100%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서 했던 짓을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하고 2020년 여름 총선에서 하고 2020년 반성을 하자고 2020년 대선에 똑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2020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63개 이름 투표소에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그때만 한 게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에 또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서 서울시 중구 성동갑은 홍익효 후보에서 12.14%, 진수위보에서 마이너스 11.4%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서울시 중구 성동갑 구민들이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이렇게 다르게 지지도가 차이가 나냐 이야기죠. 0에서 3% 정도 오면 끼긴 데 뭡니까? 이게 12.14, 11.46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 중구 성동을 박성준 플러스 13.52, 지상욱 마이너스 13.2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투표를. 모든 이런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에 모모한 정치인들이 다 이런 비실비실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사례를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냐. 2018년 서울중구청장이 그걸 어떻게 도덕질했는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누굴 보였습니까? 종로구청장 선거를 어떻게 도덕질했는지. 2018년에. 어제는 누굴 봤습니까? 2018년에 도봉구청장을 어떻게 도덕질했는지. 오늘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이 중구청장을 어떻게 도덕질했는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이번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도덕질을 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이렇게 도덕질을 했습니다. 그럼 2018년에 여러분 도덕질을 어떻게 했냐 이야기죠. 그걸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자 이야기입니다. 도덕질을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8% 여러분들은 뭡니까? 절도로 한 겁니다. 서울시 중구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가 21,734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9%를 서양호 민주당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쑤셔넣고. 한국당의 최장식 후보와 함께 이제는 빼앗는 겁니다. 7%를.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정동일 후보의 2%를 빼앗는 겁니다. 플러스 9% 두 개를 대가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 한 게 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조작된 표수, 사전 득표수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조작된 것을 빼버리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예상 득표수 12,401표에서 2,173표를 빼면 예상 득표수, 진짜 득표수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12,228표. 빼앗긴 것을 대해주면 여러분들 진짜가 나옵니다. 8,119표. 빼앗긴 것을 대해주면 여러분 진짜가 나옵니다. 예상 득표수는 진짜 득표수를 추정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조작률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조작률을 여러분들은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대략 여러분 조작률이 나옵니다. 그 대략 조작률을 구한 것이 바로 9%하고 플러스 9%하고 마이너스 9%입니다. 18%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구청장을 만든 겁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중구청장 여러분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표를.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 데이터입니다. 공식 데이터 가운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득표선을 엄청나게 조작이 된 겁니다. 1번. 2번 당일투표 득표수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사전투표에 비해서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적기 때문에 2번은 정상입니다. 1번은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비정상과 정상을 비교해보면 비정상 정도를 금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양호 후보입니다. 당일투표에서는 47%를 얻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57%를 얻었습니다. 10% 차이가 납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울시의 중구 구민들이 1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이분들이 이러면 투표장에 가서 4박 5일을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핫가닥에 이러면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과학지식을 최대로 동원하게 되면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만든 겁니다. 결과가. 자유한국당의 최창식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율이 37%입니다. 사전투표 투표를 뚝 떨어집니다. 29%입니다. 8% 차이 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훔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선거를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 훔친 겁니다. 울산 시장만 훔친 게 아닙니다. 모든 지도 광역시 시장 군수 시위원 서울구청장 서울시의원 다 이런 부정선거를 갖다 훔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4번 5번 6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은 5번은 여러분들 2번하고 똑같은 수치입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당일투표 득표수는 정상으로 간주하고 여러분들 5번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4번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정 후 사전투표소 이게 여러분 뭔가 하니까 저는 이것을 수정 득표수 혹은 수전 사전 득표 수정을 했다는 것은 뭘 수정했다는 것이냐 이야기죠.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중구에 투표소가 63개가 있으면 투표소를 방문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투표수마다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투표소마다 일정한 조작률을 적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얼마를 적용한 겁니까? 18%를 다 빼앗은 겁니다. 투표소 63개 그리고 관외사전투표까지 합치면 64개의 모든 투표소마다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 다 빼앗은 겁니다. 64개 그럼 값이 딱 64개가 계산될 거 아닙니까? 이 조작률을 정확하게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조작률만큼 다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조작되지 않는 원상복귀가 된 진짜 투표소별 사전득표소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80여러분들 몇 개죠? 여러분들 64개를 다 다 하는 겁니다. 관외사전투표. 그러면 후보별 진짜 득표소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수정사전 득표소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바로 여기에 딱 보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엄청나게 힘들게 제야구수란 분이 날밤을 세워서 계산한 것이 바로 이 4번입니다. 민주당의 서양호 후보는 1만 228표입니다. 그런데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가 된 겁니까? 사전 득표수가 1만 2,401표가 된 겁니다. 최창식 후보는 중앙선거 관련 6,380표를 발표했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8,119표가 나온 겁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일 후보는 중앙선거 관련 2,555표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뭡니까? 표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긴 표를 더해 주니까 뭐죠? 2,990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 프로그램을 이번에 찾아냈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 4.15 총선에 지역구마다 몇 표 조작했는지 누가 가짜 국회의원인지 누가 진짜 국회의원인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값을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이 민주당의 서양 후보가 47%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작되지 않는 사전 투표 득표율을 여러분 구해보니까 47%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유한국당도 일치하죠. 민주평화당도 일치하죠. 이게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대수의 법칙은 표본수가 클수록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을 뽑으면 그 표본집단과 모집단의 특성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 투표에서 보이는 서울시 중구 구민들의 지지도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도하고 당일 투표에서 서울시 중구 구민들이 보이는 지지도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득표율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조작했는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률을 찾아낸 거죠. 조작률이 몇 번인가? 18%가 정확하다는 것이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정선거한 사람들은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과학이잖아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지성인과 정치인들이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정치 공작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한마디로 2018년 서울구청장 24대1 민주당 여러분은 다 사전투표 조작한 겁니다. 다 부정선거한 겁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2010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섯 번 선거를 다 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정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지금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표를 얼마나 쑤셨는지 전산조작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 전산조작의 흔적들이 그냥 중앙선거관이 선거되어 있다니까 수없이 남아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로. 여러분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찹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러분 맨 하단에 기존 합계.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 합계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기존 합계 자료로.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흰 칸에 있는 이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입니다. 정확하게는 발표 사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초록색 부분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서울시 중구의 모든 투표소마다 동일한 조작률 18%가 적용돼 가지고 조작을 해서 표를 그냥 훔쳐가거나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다 수정해 준 겁니다. 보정해 준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서울시 중구에 여러분들 모든 투표소마다 보정을 해 준 거죠. 서울시 중구는 여러분들 모두 몇 개 정도가 있었습니까 64개입니까 투표수가 여러분 투표수가 모두 여러분들 몇 개가 있는 거 하니까 투표수가 63개입니다. 그럼 63개에다 관외 사전 투표 하나를 더하게 되면 64개입니다. 64개의 모든 조작된 값들을 다 원상복귀하게 되면 64개의 투표수 말 진짜 사전 득표수가 나올 거 아닙니다. 그걸 다 합치니까 여기 여러분들 후보별 뭐가 나옵니까 수정 사전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두 수치가 여러분들 일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 틀립니다. 후보별로. 전산 조작을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양호 후보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득표수가 23표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최창식 후보는 14표가 많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일 후보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득표수가 8표가 많습니다. 다 합치면 여러분 뭡니까 45표입니다. 거기다 이런 무효표 6표를 합치게 되면 오차가 51표가 남습니다. 플러스 51이 남습니다. 플러스 51이라는 그런 숫자를 개수 조정하지 않고서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 부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변대변을 일치해가 0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위 전산 조작의 결과들을 여러분들 업체기 위해 가지고 마이너스 50일 값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작업을 수행한 제야 고수께서 딱 적어놨네요. 관찰료. 이게 바로 조작의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50일. 어제 본 종로구하고 여러분들 도봉구 같은 경우는 145 이런 것까지 큰 수까지 나왔죠. 다른 경우를 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보시게 되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값 사이에 차이가 안 납니다. 1번은 여러분들 바로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다음에 초록색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사전 득표수입니다. 숫자가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이렇게 숫자가 등장할 거고 모두가 다 0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서 투표를 훔친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수정 득표수하고 예상 득표수에는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사전투표가 심하게 조작된 발표 득표수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10%, 7.6%. 따라서 2018년 서울시 중구청장 선거에서는 바로 64개의 중구청 내에 중구청 내에 64개의 투표소마다 동일한 조작률인 18%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전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겠죠. 그 사이에 여러분들 바로 엄청나게 숫자가 중앙선거관에 발표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그것이 바로 중앙선거관에 공식 데이터인 잘못 득입된 수치로 표시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50인가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